속보 전해드립니다. 개그맨 허경환씨가 스크린골프로 더이상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광역도발을 바꾸고 나섰습니다. 이런 허씨의 무모한 도발에 전국의 60만 SG골프 회원들이 모두 분석이고 있습니다. SG가 오면 제가 다 이기죠. 허경환의 도발이 날이 갈수록 광역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연습조차 하지 않으면서 도발하고 있는 이런 허씨를 보고 세계 각지에서 분노한 골프들이 SG 스크린골프로 모여들고 있다는데요. 프로 골프부터 아마추어 챔피언까지 이렇게 가볍게 입을 놓인 허경환을 훈쭐 내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열기에 신이 난 SG골프 측에서는 대회 총상금 천만원까지 내걸면서 잠깐 총상금 천만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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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